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즈와 오드마 센터 한번 구경해볼까요? 세련된 디자인이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아이즈와 오드마 센터는 디자인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높은 지붕 아래 6명에서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티타임과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간을 열어주세요. 투톤으로 칠해진 색상은 어떤 분위기에도 어울리는 멋스러움과 함께 편안함은 더불어주죠. 야외 마당을 카페처럼 편안한 휴식의 공간을 선물하는 아이즈와 오드마 센터는 핸드메이드로 주문 제작합니다. 우리집 마당에 놓고 싶은 버핀 미스트 1순위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죠. 감사합니다. 우리집 마당에 놓고 싶은 버핀 미스트 1순위 가성비 sphere